금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자. 세상에 나아갔을 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후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눈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문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분명한 의도를 말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걸 살폈습니다. 이제 성사미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인 진리 가운데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짓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마지막 심판대 전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외치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곧 천국으로 다 도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누룩과 같이 세상과 섞이고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변화되지 않던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한 소금처럼 섞였을 때 그 맛을 잃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땅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거나 그 썩어가던 땅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등경 위에 두는 빛과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등대풀처럼 이 어둠 속을 살아가며 지옥의 길로 가는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세밀한 지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곳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나침반,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언제라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개토로 모여서 우리들끼리 성 쌓는 삶이 아니라 어둡고 컴컴할수록 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어둠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 길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 무슨 지구와 달처럼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나오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멀리 있는 그런 삶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부르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소를 통해서 창조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회당만 왕복하는 삶을 사는 종교인 하나님의 뜻과는 늘 멀리 떨어져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는 타이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다. 소속된다는 것은 단지 어느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그 부르심에 따른 백성답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나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른받은 게 소속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단한다면 한 교회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인턴으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시는데 늘 부족하다 이걸로만 우리가 핑계대고 멈춰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늘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걸로 멈춰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거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몸의 일부가 머리를 통해 결정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과 따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교회의 몸이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주신 말씀, 법도와 규례, 비전과 사명에 맞게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그저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개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이 교회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경적 바른 구조를 준비해야 되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바른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셀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셀을 이런 성경적 바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로 보는 거죠. 이런 셀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의 교회는 지금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러듯이 예배당 건물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많지가 않죠. 나는 우리 집에서 135남 120녀 중에 89번째 아들입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한 가족의 식구가 10명이 넘어도 사실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온전히 케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한 2, 3, 4명 자녀를 돌볼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답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가족,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구성원 또한 절대 많지 않는 게 좋죠.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 속에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기쁨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가족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게 모이는 셀이 중요하죠. 한 교사가 20명, 30명, 100명의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가 1명, 2명,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구조. 그것도 우리 교회는 그것도 부족해서 인턴과 리더와 동력자 이 세 사람이 한 가정의 기본 구조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생명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구조라면, 교회당에 속한 여러 가지 영적인 가정, 셀, 셀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이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교회는 외형적으로 점점 커져간다고 해도 동시에 한 영혼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온전하게 자라고 그렇게 커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셀들이 모여서 큰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겠지만 가능하면 셀은 작게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셀은 단지 성경의 지식이나 전하고 종교 문화만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또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작게 잘라놓은 부품, 부속품 같은 게 아니라 또는 모여서 교재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친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공간 그런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어느 교회에서든 사실 소그룹이 없는 데는 없죠. 그걸 목장이라고 부르든 구역이라고 부르든 순이라고 부르든 다락방이라고 부르든 무엇이라고 명칭하든 소그룹의 그 이름이 뭐냐 이런 소그룹의 이름, 명사보다 그 그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소그룹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죠. 셀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셀인가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소그룹, 동호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진심을 전화하고자 하는 그런 소그룹, 진정한 교회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그 백성과 교제하며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 이 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 가정들, 이 셀들이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적 구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런 리더들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인 아버지들의 역할 이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른받은 자들이라면 모든 성도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진심을 품은 영적인 아들, 아비들의 케어를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박목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 만나서 해이, 주일날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때에 맞는 교육 속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태어난 성도들이 그런 셀을 통해 그 셀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섬기는 리더들을 보면서 리더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영적인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그릴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런 역할과 이러한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제림이 곧 임하면 첫국에 올라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이 어둠의 땅을 살아가는 세대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저들과 섞이고 섞여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이제 완전히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확고한 교회와 성도로 서게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온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약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존을 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엘리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없어진 줄 알고 하나님께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7천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라운 역사의 각 시대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우소와 갈렉과 같이 선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죠 온 이 시대의 위기의 역사 때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었고 그 썩어가는 사회를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바른 개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결과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법치국가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명이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사회 속에 실천되어 주고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빛과 소금,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와 한 몸으로 힘차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 하나 되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서 나는 교회를 도피처로 삼고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된 자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는지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과 함께 변질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솔직하고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구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끌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이 사역들이 단지 교회 가면 행하는 종교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려내고자 하는 한 생명의 생존이 달린 일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명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늘 다니며 종교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억지종교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해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기가 돌고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하나님의 귀한 동행자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빛을 두고 나아갈 때 변질되고 그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어떤 곳이며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에베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진실한 교회와 성도됨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 부른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금방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던 세상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거듭난 내가 섞여 살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내 주변에서 어둠 속을 달려가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존재로서 서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보낸을 받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담고 흉내내며 살아오면서 회개합니다 교회는 그저 종교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않고 우리의 셀 속에서 사역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향기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회복되고 충전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않고 교회에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낸을 받은 것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라 부르시는 것 잊지 않고 내가선 그곳을 변화시키는 인생 변화시키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과 그 길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